우리나라 옛이야기 요술부채 옛날 옛날 아주 옛날이었어요. 쇠머리꼴의 엉뚱한 생각만 하는 게으름뱅이 나무꾼이 살았답니다. 어느 여름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간 나무꾼은 그늘에 앉아 또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아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있으면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때였습니다. 나무꾼은 건너편 소나무 가지에 매달린 부채 두 개를 보았어요. 저게 웬 부채지? 나무꾼은 부채를 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빨간 부채, 하나는 파란 부채였어요. 나무꾼은 빨간 부채로 활활 부채질을 해보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코가 뜨끈뜨끈하지 않겠어요? 나무꾼은 놀라서 코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것도 뭐야? 납작하던 나무꾼의 코가 주먹만큼 크게 부풀어오른 것이었어요. 나무꾼이 부채질을 하면 할수록 코는 더 뜨겁고 더 크게 부풀었답니다. 아, 뜨거! 아, 뜨거! 뜨거워서 폴짝폴짝 뛰다가 나무꾼은 파란 부채 생각이 났어요. 눈을 질끈 감고 파란 부채를 붙여보았지요. 그런데 이건 또 어찌 된 일일까요? 화끈거리던 코가 식고 부풀었던 큰 코가 다시 납작해지는 거예요. 나무꾼은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야, 요게 바로 요술부채다, 요술부채야! 요술방망이 대신 요술부채라니! 이젠 나무를 안 해도 부자가 되겠구나! 얼씨구! 나무꾼은 콧노래를 부르고 어깨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빨랑 나와서 이것 좀 보라고! 이것 좀 봐! 나무꾼은 소리쳐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니, 나무도 안 하고 그냥 오면 어떻게 해요? 임자, 놀라지 말라고! 이게 뭔지 알아? 요술부채야, 요술부채! 나무꾼은 아내 앞에서 으스대며 소리쳤어요. 네? 요술부채요? 나무꾼의 아내는 놀라 눈이 왕방울처럼 커졌습니다. 나무꾼은 아내가 보는 앞에서 빨간 부채로 헐헐헐 부채질을 했어요. 에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내는 부풀어오르는 나무꾼의 코를 보며 기겁을 했지요. 나무꾼은 시치미를 뚝 떼고 파란 부채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여보, 코가 다시 줄어들었어요! 아내가 놀라 소리치자 나무꾼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가만히 앉아있어도 부자가 될 테니 두고 보라고! 며칠 후, 쇠머리꼴 부자 영감님의 황감날이 찾아왔습니다. 어서들 오게나! 차린 걸음치만 많이 들게! 자, 제잔 받으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시고요! 부자 영감님은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어요. 사람들은 술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지요. 그때 빨간 부채를 허리춤에 찬 나무꾼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얼마나 기쁘십니까? 오래오래 사시고 복 많이 누리세요! 아, 기쁘다마다! 내 평생에 이런 기쁜 날이 또 오겠는가! 부자 영감님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무꾼을 끌어당겼어요. 나무꾼은 이때 다시 영감님의 얼굴에다 살살 부채질을 했지요. 부자 영감님은 그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만 추었답니다. 영이 한 그 짓 고양이만 빼고는 나무꾼이 한 짓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나무꾼은 물러나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다가 희죽희죽 웃으며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저게 뭐잠! 자네 코가 왜 그렇게 커졌나? 아랫집 영감님이 놀라 소리쳤어요. 함께 춤추던 사람들이 모두 부자 영감님을 쳐다보았지요. 에그머니, 실선이... 그게 웬일이야? 어머나, 코가... 그제서야 부자 영감님은 코를 움켜쥐었습니다. 으악! 늦어! 안 늦어!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부자 영감님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고함을 쳤어요. 사람들은 옆에 있다가 혹시 코병이 옮을까 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날부터 부자 영감님은 이름난 의원을 모조리 불러 온간 약을 다 써보았어요. 하지만 영감님의 부푼 코는 가라앉을 줄 몰랐답니다. 부자 영감님은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생각 끝에 부자 영감님은 여기저기에 방을 써붙였습니다. 누구든 내 콧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는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주겠다. 나무꾼은 그제서야 시치미를 뚝 떼고 파란부채를 허리춤에 감춘 채 부자 영감님의 집을 찾아갔어요. 어르신네, 고쳐만 드리면 약속은 지키시는 거죠? 그야! 낮게만 해주면 그까지 재산이 문제인가? 나무꾼은 부자 영감님한테 눈을 감으라고 한 다음 파란부채를 꺼내 월월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영감님의 코가 예전처럼 작아졌어요. 여보게! 고맙네! 자네가 나를 살렸어! 부자 영감님은 코를 만져보며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나무꾼은 약속대로 부자 영감님의 재산을 받아 부자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나무꾼은 날마다 먹고 자고 놀기만 했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부채를 옆에 놓아둔 채 낮잠이 들었어요. 마침 나무꾼의 집을 맴돌던 부자집 고양이가 재빨리 부채를 훔쳐서 주인에게 가져갔지요. 영이한 고양이는 자기 주인의 코가 왜 커졌다 작아졌다 했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영이한 고양이 덕분에 부자 영감님도 요술 부채의 비밀을 알아냈지요. 부자 영감님은 당장에 나무꾼의 코를 주먹만하게 부풀려서 관가에 넘겨버렸답니다. 결국 나무꾼은 지운 죄만큼 벌을 받고 부자 영감님 내 재산을 고스란히 돌려주고 말았어요. 완전히 돌려주시고 말아요. 영이한 고양이 덕분에 부자 영감님의 성격이 새끼. 우리 글쎄요. 우리 글쎄요. 우리 글쎄요. 우리 글쎄요. 우리 글쎄요. 우리 글쎄요.